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역대하 7장을 한 부분 읽으셨는데 역대하 7장은 소위 낙성식 다시 말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2장에서부터 쭉 보면 7장이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참 감격적인 한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은 방치되었던 언약회를 새 성전 안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천막 성전을 주셨죠 우리 터보노클 찬양팀이 있는데요 터보노클 바로 장막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에 텐트로 만든 성전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은혜들을 장식하는 언약회를 넣었는데 그 언약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 중에 주신 은혜들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넣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난에 정착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엘리제스상 때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로 인해서 이 법회를 언약회를 빼앗기고 말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모실 곳이 없어서 방치되다시피 한 그 언약회를 다시 드디어 새 성전을 말끔하게 지어놓고 언약회를 모셔드리는 다시 말해서 텐트에 예배당에 있었던 그 언약회 자기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방치되었던 언약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 안에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놀리게 되죠 그곳에 드린 이후에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장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 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소서 이 예배당을 축복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또 외국이 우리를 침범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이런 장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역대하 6장에서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또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장엄하게 또는 간절하게 했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에 좀 전에 실수한 겁니다 제가 실언한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그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주셔서 재단에 있는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제사를 드렸냐면 소를 2만 마리를 드렸어요 소를 2만 마리 소고기가 꽤 비싸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2만 마리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 소를 2만 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이 성전 감사의 물로 소원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1천번째의 제사로도 유명하지만 바로 성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제물은 보통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아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모습들이 솔로몬의 인성과 신앙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큰 롯데아를 가지고 제물을 기름을 담고 불을 사는데 여러분 2만 마리와 12만 마리니까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이 재단이 부족해서 성전 밖에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배 축제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향기가 대단히 화려했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걸친 낙성식 행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아쉬워서 또 큰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루처럼 가득 차서 성전 안에 가득하니 제 세상들조차 성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솔로몬은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아버지 다이도왕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이제 완공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은약회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너무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부분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언제 기도? 6장에서 했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어디를? 이 솔로몬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원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이제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120성도들이 다 뜨겁게 성령 체험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성령 강림주일에 임하신 그 뜨거운 성경님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바로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지하심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배경의 공통적인 균형 잡힌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두 사건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라빵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예배하면 잡혀 죽임을 당하는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의 예배는 왕과 모든 백성과 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반대하는 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역전의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지하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골방이든지 길거리든지 저 박해받고 탄압다는 나라의 한 가정과 지하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웅장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화려하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하시고 이곳에서 임하시지 않는다는 논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마가다라빵의 예배도 되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의 예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어떤 상황과 은편에서 예배하든지 성령님 임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시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하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개념 그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땅은 그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땅이라 그래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업도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땅이 될 수 있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속에서 살면서 깨어지고 망가진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치유받고 이 땅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지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이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6대하 7장 14절 오늘 중심 구절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땅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잘 농산물이 나오고 부유한 행복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벌레 먹고 피폐하고 폐허가 된 심령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통에 지금 뉴스로 계속 보는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 참상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동네와 도시를 바라보면 바로 그 땅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든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든지 이 땅이라면 망가지고 피폐해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땅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배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로 예배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이 훨씬 더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픔들을 해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들에서 우리를 당연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겨우겨우 지은 농산물을 메뚜기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땅이 아주 피폐하고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할 때는 예배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길이 뭐냐 이거죠 악한 길 꼭 죄 짓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또 폭력을 일삼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 뭐냐 악한 일이 무엇이냐는 저는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 여로보함의 예를 들고 싶어요 여로보함 여로보함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솔로몬은 바로 이 다음 때의 아들이 르후보함인데 이 르후보함이 정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듣고 더 폭종을 일삼아요 폭종을 일삼으니까 열두지파 가운데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둥광이 나게 돼요 이 두 지파만 데리고 유다는 그대로 존속을 하죠 솔로몬의 왕가의 전통을 그리고 대부분의 열 지파가 빠져나와서 이 여로보함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죠 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임한 왕이 여로보함 여로보함도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폭종을 일삼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반항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훨씬 더 선하게 정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못한 정치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함의 왕의 뒤를 잇는 왕들도 하나같이 여로보함을 닮아서 악행을 일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여로보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함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악한 길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할 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말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로보함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여로보함 이후에 아들 나답은 왕이 된 이후에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해서 죽고 그 다음 왕인 엘라 왕도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 왕인 시무리 왕도 스스로 목숨을 걸어요 아주 망가지고 폐허가 되는 왕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망하는 게 여로보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함이 악한 길의 시초가 된 사람인데 오늘 법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악한 길의 시초를 만든 여로보함이 했던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거죠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두둔강이 났어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비록 나라가 두둔강이 났지만 백성들이 순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그러면 이 신앙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따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이 솔로몬 성전 가치는 못 줘도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놓고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좀 여기서 드리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로범에 향한 정말 악하고 정말 잘못된 행위는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성전도 짓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산당을 지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이다 하면서 우상 산당에게 절을 하게 했다는 것이 마치 모세가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화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로범 왕이 바로 그 짓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의 결과는 뭐냐 하늘에 비를 닫고 메뚜기를 보내서 다 곡식을 먹게 만들고 전염병이 돌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찾는 분 오늘 할렐루야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의 내 심령과 가정과 삶에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황충과 메뚜기 떼들 그리고 전염병과 망가진 내 심령 내 삶, 깨어진 삶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악한 예배, 잘못된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범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누하스는 제사장들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길을 따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 땅이 피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유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하므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땅을 고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류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마치 시편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거역하면 벌을 내리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의 큰 틀을 어디서 보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보라 그랬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혹시 조금 어긋나거나 저에 대해서 또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싫어하거나 또는 좀 불편한 관계는 인정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혹시 이런 관계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 또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별로 안 좋은 관계 속의 친구가 의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난 너가 싫어서 여기서 치료 안 받을 거야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싫어도 그 의수를 믿어야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기준치도 못 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도 제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중간중간 모든 맥락을 다 성경 구절로 이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스스로 나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회자 딱 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보면 말투를 보고요 아유 저 목사님 이렇게 사투리가 심해요 사투리 그때 짓자고요 저 목사님 이렇게 무식해 공부를 안 했어 학력을 문제 삼고요 외모를 문제 삼고요 지방색을 문제 삼고요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지 선포하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가장 은혜받은 설교 한 편을 얘기하는데 우연히 들었던 본교회 부목사가 했던 설교를 듣고 자기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할 때 저는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라고 꼭 설교에 우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교육진 선생님이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이 설교할 때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치료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면 겸손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보를 딱 보고 오늘 저녁 설교에 단임 목사가 아니네 그럼 오늘 안 나가 이러는 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면요 내가 애타는 마음이 되니 누가 설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녀가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절박할 때 주보보고 오늘 누가 설교하냐 찾아보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리 찾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날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귀를 쫑고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장소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음식점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테리어, 의자, 위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으니까 장땡이에요 전문용어 나왔네요 하여튼 맛있으니까 다 가더라 이거예요 맛있으니까 머리 잘 만지는 미용실이 있으면 뭐 인테리어 그거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하잖아요 왜 비싼 돈 주고 명품을 삽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뭔가 바람이과 기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배에 왜 예배하십니까?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느라고 이렇게 피 땀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이곳에 온 성도들을 내가 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장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오늘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내 삶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이 성전 예배당에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릴 때에 오늘 그 설로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내 기도를 들으리라 들으리라 상한 마음의 심령의 예배자는 요한복음 사정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는 예배의 장소의 개념에 너무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그마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기들끼리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조차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한 버림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저는 오늘 균형 잡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설로문 성전이 위대하고 값비싸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마가다라빵 예비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가다라빵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요? 상한심령의 예배자 스스로 낮추는 예배자 겸솔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못 받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신앙에 감동이 없지?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의 땅은 내 마음받지?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하고 공허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정말 양양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번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땅이, 삶의 땅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다 아멘 오늘 한 교회의 단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너무너무 소원이 됩니다 너무너무 소원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원촌교회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너무 깨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성전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냥 의식 따라서 쫙 치러지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순서 따라 막 넘어가고 예배 끝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 고통 가운데 깨어진 마음 갖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품에 안고 지휘받고 돌아가는 그 꿈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야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평생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승장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한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외삼촌 댁에 놀러 갔는데 외삼촌이 이제 서른 살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너무너무 이승장 목사님 어린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데려간 거예요 내가 낚시 가르쳐 줄게 하면서 낚시를 데려갔다가 낚시를 하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덥다고 애삼촌이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눈앞에서 호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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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호우적 거리다가 눈앞에서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눈앞에서 삼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그대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것이 엄청난 죄책감으로 온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삼촌을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뭘 던졌어야 되는데 낚시대라도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울고만 있었던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승모님 보기도 너무나 죄송하고 또 삼촌 가족들 보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큰 병이 생긴 거예요 반항기를 걷게 되고 결국 중학교 때 가출을 하고 말아요 또 무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좀 살다가 나중에 엄마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집으로는 오게 되죠 그전에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정말 그 상하고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깨어진 땅과 같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맛이자 오늘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들이기로 헌신하고 청년들에게 나가갑니다 자기 같은 방황기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서 그는 한평생을 헌신하게 되는데 그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이겁니다 청년들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기리오 진리오 안내자이십니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배 회복에서 온 것입니다 예리미야 소의 1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를 대면하여 주십시오 분니엘의 아침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어두운 곳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